케찹님들 안녕! 제이가 제열이한테 왕자 대접해주는 걸 제가 봤는데 그게 무슨 왕자 대접입니까? 제대로 된 왕자 대접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왕자야 안녕! 너는 오늘 하루 왕자야. 왜 왕자야? 이제 내가 너한테 깽판 쳤던 것도 많고 못살게 굴었던 적이 좀 많았잖아. 미안한 마음을 듣고 오늘 하루 오늘 왕자 대접이야. 왕자 전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우자 바꿔 봐. 우자있지? 서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바꿔. 왕자 대접이다? 노예 대접 아니다? 왕자 앉아. 어? 나 괴롭히면 안 되지. 괴롭힌 건 아닌데? 저기 가서 서있어. 옆에 있으면 안 돼? 아 그거 싫어해. 일하는데 진짜 꺼내는 거 같아. 아니 나 옆에 있어. 차려 차려 타봐 차려 타봐. 그 편봐. 나 서있어. 나 뒤돌고 있어봐. 아니 나 옆에 있어. 아니 그 뒤돌고 있지 말고 이왕 왕자 대접해주는 걸 제대로 하자. 지금 31분이니까 33분까지 그러고 있어. 30분까지 세우지. 아이고. 20분까지 세우지. 아이고. 5배수로 세우면 어떡해. 음주로 하려고 하지마 그냥. 아니야 너무 좋아. 응 거기서 다시 세우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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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저기 가서 물 떠 봐. 텀블러 있지? 어 저 깨끗이 씻어야 된다 빨대까지 깨끗이 씻어야 돼 오케이 콩콩으로 씻으면 콩콩으로 오케이 세제 근데 닦을 필요는 없지? 세제 닦아야지 아 오케이 괜히 안다있네 짜잔 물 안 씻었네 다시 마셔봐요 오케이 합격 나 저기 뒤에 서있어 아니야 왜 화를 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왕자 대접해 주기로 했는데 아니 그니까 나 일할테니까 가 저기 뒤로 얼굴 보이게 이렇게 앉아있을게 아 문까지 가 뒤에까지 문을 딱 잡아 양손 다 잡아 나오긴 하지? 응 나와 이것도 괜찮은거 같아 지금 여기서 세계 중에 하나 눌러서 난 3번 이거 이거요? 응 그렇지 그렇지 징후 묻으니까 손 뗄까? 그렇지 댄스 하나 춰 시작 댄스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아 렛츠고 먼저니까 오케이 너무 야하잖아 야한 춤 말고 귀여운 춤 춰 자 그럼 1도하기 2는 그거 해 이거 노래 부르면서 시작 어? 나 왕자야? 아니야 자 시작 1도하기 2는 기역미 2도하기 2는 기역미 2도하기 2는 기역미 3도하기 4는 기역미 5도하기 5도 기역미 5도하기 5도 기역미 5도기 5은 기역미 5도기 5은 기역미 5도기 5은 기역미 저 위 의자에 앉아있어 네 여기 무늬는 여자가 갔다 근데 이쪽 보면 안 돼 귀에 봐야 돼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것도 움직이지 마 나? 나 이거 한번 쉴게요 응? 알았어 나 이거 잠깐만 하고 얼마나 많이? 아 현서야 네? 나 회의하기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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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길로 이동 벌써요? 응 자 저기로 들어갈게요 어휴 아니 아니 저기로 들어갈게요 영정님 아는 좀 헤매하네 오케이 오케이 시크릿한 회의니까 발냄새 한번 체크해 아니야 나 발냄새 좀 어? 안 나? 안 나는데요? 나 아닌 거 같아 안 나 아 나 왕자라며 안 나 옛날에 진수기 시대 때는 왕 똥까지 먹었어 미친 거 아니에요? 왕 똥까지 체크했다가 분당 체크 둬도 돼 분당 체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체크 아 안 나요 안 나? 네 표정 많이 그러는데 표정 똥 씹은 표정인데 안 나요 나잖아 안 나요 다시 놔둬 봐 열심히 안 나요 알았어 왕자 시간제한 있어요? 아 아니 갑자기 무슨 왜 이런 하지마 내가 시켰어 내가 하고 아니요 시간제한 있어야지 하루 또 어떻게 평생 왕자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이 말이지 알았어 고화 철저 그리고 정재열 빨리 네 정재열 씨 네 왕자님이 빨리 오라는데요 저요? 네 근데 제이가 싫어하는 게 존나 웃긴다 갈게요 자 이동할게요 네 이제 나 조금 이따 운동할 거니까 요거 멘트 찾아서 요거 멘트 딱 깔아놔 네 렛츠고 아 저기요 네 뭐하세요 아 왕자님 빨리 오세요 아 지랄 좀 하지마 아 왜요 성화 주실래요 성화 주실래요 성화 주실래요 성화 주실래요 으아 다가워가지고 야 지금 더 안 돼 상현님 체러 알려드린 시간은 갖는다 숫자를 세는 거야 네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열라곤 그리즈 엑소 두세트 끝 마지막 세트는 등 위에 올라가서 펴줘 세트 오지마 예 갈게요 응 와 씨 맘부절이 못해 절정 안해 아니, 한 번만 벗기는 거 좀 더해 아니, 그럼 이렇게 시작 야, 너무 아... 오! 대박 아아아악 흔들, 흔들 와... 와... 먼저 뱃을 가려드릴게요 거짓말 지금 돌덩이 몰래 온 줄 알았어, 돌덩이 돌덩이 흔들 자, 박현석한테 할 일을 내가 죽였다 네, 네 가서 박카스탕 저기 있거든? 네 딴 건 안 돼, 비싼 거는? 직원 1인 1박하 1인 1박하요? 1인 1박하 하나씩 주고 아, 주고 오라고요? 고맙겠습니다 이거 두꺼비 왕자님이 소신인 거 아 네 볼트기 왕자님한테 더 왔다고 해서 아, 네네 이걸로 다 뿌리고 왔어요 어, 아 카드 주려니까 이게 돼 다시, 폐수 아까우세요, 왕자님? 이건 안 돼 근데 좋아하는 사탕이야 다 먹었는데요? 폐수 후 박칼로 교체, 실시 혼자 전화하니까 대홀이된 지 시행입니다 분증 퇴 시간 3분 남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뭐 시키시는 일? 여기 왕자님 갈증 나니까 컵이랑 아몬드 컵 컵, 아몬드 컵, 물컵, 아몬드, 컵 컵 컵한테 찍어야 돼 컵언 물컵 아몬드 컵한테 찍어야 돼 물컵 아몬드 컵한테 찍어야 돼 컵언 컵언 네? 물컵 아몬드 컵언 물컵 아몬드 컵언 물컵 아몬드 컵언 물컵 물컵 더 많은 물컵 핸드폰 어디다 놓았어? 네? 자, 이제 하나씩 넣어 아몬드 컵언 이런면 컵언 아몬드컵언 컵언요? 컵언요 이오, 비행기 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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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이거 싫어 나, 오케이 너 얼굴을 장난 치는 거야 나, 그래 오케이 컵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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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시아 지났다 이제 컴온 개꿀 나와봐 이 개꿀 왕자 개꿀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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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나 왕자잖아 왕자? 왕자긴 하지 곧장애 왕자 곧장애 왕자 곧장애 왕자 곧장애 왕자 곧장애 왕자